안녕하세요. 패트리 거학원 줄리의 3분 토플입니다. 제가 지금부터 드리는 말씀 3분간만 잘 기억하셔도 여러분 리스닝에서 한두 문제 더 맞추실 수 있어요. 그럼 시작해볼까요? 토플 리스닝, 알트와 알트 히스토리 이 영역들에서 출제되는 주제 중에 Impressionism이 있습니다. 바로 인상주의라는 건데요. 여러분 인상파 화가들 이렇게 들어보신 적 있죠? 자, 인상주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Impressionism이란 유럽에서 1800년대 중반에서 1800년대 후반 즉 19세기에 일어나 하나의 예술 움직임이고요. 이 Impressionist들이 중점으로 둔 것은 작가의 Impression, 인상, 자기가 받은 그 순간의 느낌을 잘 표현하려고 하는 것에 중점을 두어서 인상주의라는 그러한 이름을 얻게 되었습니다. 자, 그러면 이 당시 한번 사회상을 볼까요? 이때는 여러분 Photography가 발전하게 됐어요. 그래서 사진이 발전하게 됨으로써 그림 그리던 사람들은 뭔가 귀족들의 얼굴을 Portraits으로 남긴다던가 아니면 Church나 Cathedral의 그런 모습을 막 열심히 그리는 것에서 한 발짝 벗어날 수 있었어요. 그래서 일반 사람들의 Everyday Sin에 좀 더 관점을 두고 뭔가 자연의 아름다움이라던가 아니면 사람들의 일상을 그림으로 그리게 된 거죠.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예술 활동을 할 때 가장 그 그림에다가 표현을 많이 하려고 한 것이 바로 Light입니다. 자, 빛을 굉장히 잘 활용을 해서 그것을 그림에 아름답게 녹여냈어요. 그래서 Light의 Reflection, 즉 빛의 반사가 어떻게 되는지 또는 Absorption, 빛이 어떻게 흡수가 되는지 그것을 잘 기억해서 그것을 캔버스에 옮겨 그렸다.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리고 또 다른 특징으로는 굉장히 Vibrant colors를 많이 썼다라는 겁니다. 자,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 당시에 그림을 그릴 때 썼던 테크닉은 당시 사람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unprecedented 했던 것이에요. 그래서 전례가 없는 것. 어떻게 그림을 그렸냐면요. 캔버스에 직접 물감을 짜서 그 물감을 캔버스 위에서 섞어서 그림을 그렸습니다. 옛날에는 이제 팔레트를 당연히 썼겠죠. 그 전에는. 그런데 직접 페인트를 캔버스 위에 applied 했다라는 특징이 하나가 있고요. 그 다음에 두 번째 특징은 이 당시에, 그 당시에 사람들은 보통 캔버스를 어두운 색으로 표면 처리가 안 된 상태로 그림을 그렸거든요. 그런데 이 Impressionist들은 하얗게 이미 프라임드, 즉 준비 칠 처리가 된 캔버스에다가 그림을 그렸다라는 면에서 굉장히 색다른 부분을 도전해본 거죠. 여러분이 아실만한 유명한 인상파 화가들로는 모네, 마네, 르누아르, 드가 등이 있습니다. 특히 이 드가와 같은 경우는요. 사진을 직접 보고 그것을 활용해서 자기의 인상을 또 그림에 남긴 걸로 유명하고요. 여러분이 화면에서 보시는 그림이 바로 드가의 그림입니다. 더 많은 정보를 원하시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눌러주세요.